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와인을 집중해서 음미하는 와인 테이스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와인 테이스팅은 전문가가 와인의 다양한 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과 일반적인 애호가들이 와인의 다양한 면을 알고 즐기기 위한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요. 물론 이번 시간에는 일반 애호가들이 테이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. 와인 테이스팅의 구성 요소로는 색과 향, 풍미, 그리고 여우. 와인 테이스팅